나도 올해 내년 안에는 너랑 나는 아무튼 무슨 결과 나올 거야. 전화 질전이 많아갖고. 그럼 더 착실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는 거지. 저희 방을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. 인테리어로요? 2주만 오빠가 지내고 있는 오피스텔에. 잠만. 잠만. 잠만 안 잔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얘네들 어떻게 사나 궁금하니까. 열어, 열어. 우리 집에 있던 영양제가 왜 여기 와있지 저거? 아, 이거 봐라. 아이고. 마스크 봐 저거, 저 마스크가. 오빠 갖다 줬어? 딱 올려, 딱 올렸어. 먹는 게 여기로 와있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좋아요. 위에는 절대 안 돼. 2층에 못 올라가게 하는 이유가 하나하나. 수민님 집에서 뭐 가져온 거 같고 있는 거 아니야? 가고 들고 온 거 아니야, 막. 그래서 언제 가는데? 어우, 나 환버렸어. 나 나왔어. 딱딱한 비기 있어? 어머! 자식집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전하고 있는 거죠.